연말 술자리가 많은 요즘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주권 심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방이민국이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민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심사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윤리적인 범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이민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승인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법무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국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 방침은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도 이민 신청자의 도덕성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엄격한 이민 심사로 확대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